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인앤아우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사랑니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YTN의 이효영과 나와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효영입니다. 왜 좋아해요? 늘 이렇게 정말 어떤 협의도 안 되는 분들을 늘 해주셔서 그러니까 나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제 순발력이 듣기만 하면 그냥 나와. 큰일해요. 제 순발력이 어디서 길러지나 했더니 바로 이 뉴스 정면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이 순발력도 자꾸 연습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진짜예요. 그렇죠. 나 평생 한 20몇 년 방송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이 순발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온갖 제 개인사가 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걱정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사랑니 가지고 걱정하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사랑니가 없어요. 사랑니보단 사랑을 걱정해야죠. 그렇죠. 네. 여자친구 덕고. 근데 사랑니가 낫잖아요. 저는 사랑니가 안 낫어요. 이거는. 사랑이 메마르셨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진화로운 쪽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거는 없다. 이게 제가 어렸을 적에부터 우리 동네 의사 아저씨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아파요 근데?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발치가 좀 필요해서. 왜 필요해요? 이빨이 어긋나기 시작하나?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이제 사랑니 때문에 음식물이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에 이제 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로 뽑죠.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뽑으면 그날 아프겠죠. 여러분도 뭐 사랑니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의견을 제시할 분이 있으면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옹물전 094호 샵 094호로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충분히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급습 관련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을 찾았죠. 여기서 이제 흉기로 이재명 대표를 찌는 충남 거주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김 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가 길이 17cm, 날 길이는 12.5cm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다라고 했고요.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설명을 했고요. 동선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범행 전날인 1월 1일 오전 부산에 도착을 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에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 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난달 13일에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직 조사도 진행을 해서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인데요. 오늘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일단 김 씨는 이번 급습 단독 범행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여러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여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음모론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모론이 우리나라에는 유독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뭐냐 하면 알렉시스 드 터크빌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알렉시스 드 터크빌이라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딱 두 주 갔다 왔는데 미국에 관한 책을 썼는데 아직도 미국이 가장 잘 간파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시스 드 터크빌이 처음으로 얘기한 단어가 뭐냐 하면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존재했다가 한동안 이게 안 쓰다가 1990년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과연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측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사회 자본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이거였거든요. 싹이 어느 정도 있는가. 사회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역사의 종원이라는 책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정의하는 게 다르고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또 정착자인데 정의하는 게 다르고 학자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중에서 공통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 자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사회적 신뢰라는 거죠. 사회적 신뢰가 사회 자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데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곳에서는 항상 음모론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 선진국이 됐지만 사회적 자본을 놓고 본다면 선진국이 되기 아직은 안 됐다는 거죠.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모론이 이렇게 판친다. 물론 모든 사회에서 음모론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음모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짜뉴스 이거 심각하죠. 이번만 심각한 건 아니죠. 가짜뉴스 항상 심각했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정치의 감성화. 정치의 감성화가 너무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이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판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좀 감성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간절하게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피습 문제는 사실 이거는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천인공로할 범행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음모론 나오고 가짜뉴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합리적인 전혀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를 보면 보실수록 또 그런 것만 계속 나오니까요. 또 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음모론 가짜뉴스의 상업화라는 측면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sn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뉴미디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뉴미디어라는 거는 사실 데스킹이 없잖아요. 게이트키피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YTN이나 이렇게 일본 기상 언론사들 기상 언론사들은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체킹도 하고 되도록 오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혼자 1인 미디어라든지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미디어에서는 이게 크로스체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종류신문을 봐라. 제가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특히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종류신문을 봐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넘기면서 보기 싫은 것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예를 들면 포탈 뉴스로 본다지 이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돼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또 추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성 미디어 기성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그 기성 언론체계를 나온 거를 주로 믿어라. 다른 데는 다른 데서 SNS 떠도는 얘기든지 받은 글 이래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다지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여파로 국민의힘도 당장 내일 광주로 현장 일정을 떠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변보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 고위 관계자는 경찰 측에 경비인력 증원을 요청을 하고 잘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이제 여당 사령탑에 오른 뒤는 처음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참배를 한 뒤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후에는 청주로 이동해서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보수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과거 광주를 방문했다가 현지 진보단체들의 항의와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9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물세례를 맞았고요. 5.18 민주 묘지를 방문했을 땐 육탄 항의와 함께 의자, 물병 등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어제 대전,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군중이 대거 몰려서 통제가 좀 어려웠는데 국민의힘은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광주 일정을 앞두고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40대 남성이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광주 광산경찰서가 긴급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되 김 씨 과거 당적 보유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스부로 여야 모두 비상 상황입니다. 사실 그간 너무 위험해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여야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자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딜레마인 게 이분들은 사실 다중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파에 휩쓸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외 집회에 무슨 금속탐지기를 갖다 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에는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이건 경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거리를 지지자와 특정 정치인 사이에 최소 몇 센치 50센치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50센치보다 좁을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불의의 급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50센치를 딱 유지를 하면 설령 급습을 한다 그래도 다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리케이트 이거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기에서 악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세요. 악수를 하는데 50센치를 유지하면서 악수를 하면 확 끌어당기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급습 피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건 바리케이트를 쳐라. 지금 요새 정치인들 제일 잘하는 거 셀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같이 옆에 붙어서 같이 이렇게 찍는데 같이 이렇게 붙어서 찍는 척하다가 찌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셀카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50센치 이상의 접근을 하지 못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 참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분데스탁스 프레지던트 독일 국회의장 볼프강 쇼이블레가 사실 그저께 고인이 됐습니다. 12월 30일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겠는데 그분이 바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이셨거든요. 그걸 제가 좀 정정을 하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테러는 발생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을 정치인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당하게 된다면 정치 생명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정치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된 거니까 제가 볼 때에는 50cm를 꼭 지키는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깨기로 민주당 내의 내홍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국면인데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공격 사건을 비난을 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는 상황에서 집안 싸움은 부적절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 한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나 이 대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원칙과 상식. 이 대표 사퇴 및 통합 비대위 구성과 같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탈당 등을 할 수도 있다고 시사를 했는데 이마저도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도 같은 이유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을 해서 냉정하게 정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존과 대화, 타협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대표의 거치를 둘러싼 견해철을 극복하고 사실상 이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다시 한번 비명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고 나면 이런 기류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지금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미 지난달 30일 이 대표 만난 자리에서 당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결별을 기정사실로 한 바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이낙연 신당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비명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긴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금 병상에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신현영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수주 정도 회복에는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게 수주라고 2주 이상이 된다면 만일 3주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총선 70일 전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이게 늦춰지기는 힘들고 오히려 당내에서 이렇게 될 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정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병상이 있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가든지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는 대행체제냐라는 것들을 비명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게 한 1주에서 10일 정도는 늦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되면 이 충격이 조금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단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텀을 두고 움직일 거를 한꺼번에 확 그냥 움직이는 것. 텀을 둔다는 거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 이런 것들을 읽어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게 물 건너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10일 정도 후에 이렇게 되면 하여간 좀 그래요. 허훈아 의원 얘기할 거죠. 허훈아 의원 얘기는 나중에 좀 합시다. 이게 9884님이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사랑니 아프기 전에 꼭 뽑아야죠. 이 사랑니가 단장은 괜찮아도 아프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아픕니다. 옛말에 알턴이 빠진 듯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알턴이가 사랑니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알턴이 빠진 듯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걱정만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 독담까지 해주셨어요. 보면 우리 이후영 아나운서는 복이 많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교수님이랑 사랑니 얘기한 건 발치 후의 통증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송은. 왜냐하면 이후영 아나운서가 저를 못 믿어요. 그렇죠. 자기가 빠지면 또 제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몰라서 불안해서 빠지지 못하니까. 이게 뒷담화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하는 뒷담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후영 아나운서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거 말씀하셨죠.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눈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빛 문제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아마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놀라지 마시라고. 놀라진 마시고 놀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소식. 여기까지 합시다. 아 그럴까요?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났지.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저희가 어제도 다뤄드렸는데 오늘 탈당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허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계가 처리가 되면 의원직을 잃고요.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코치가 승계받게 됩니다. 허 의원이 탈당계를 내고 개혁신당에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고 검사일색의 인사가 문제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라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정해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면서 당정관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허 의원이 합류하면서 이 전 대표 측근 그룹 천아용인 중 당 잔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신당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또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인 이 전 대표도 함께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아직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 총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다가 말한 게 뭐냐면 정치 특히 신당을 만든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게 주목이에요. 주목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모든 관심이 사실 글로 쏠리고 있고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김모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범인 말이에요. 이런 데 관심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허 의원이 탈당하고 물론 빨리 탈당하는 게 또 정당에 대한 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탈당하고 신당 행위 되고 신당. 여기가 그런데 관심을 못 받아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신당도 이재명 대표 피습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었다 가는 측면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좀 움직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지금 탈당을 했으니까 본인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해 줘야죠. 그리고 이제 탈당의 명분 그거야 다 진영이라든지 자기의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주목을 받는 것이 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안타깝죠. 저희가 또 내일 허은하 의원이랑 인터뷰가 이 정도 있으니까 직접 물어볼게요. 속상하신지. 말씀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래요. 네. 그거 봐요.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빨리 끝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했죠? 뭐를 했는지는 반성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사랑미가 아픈 이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사랑미 멀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